안녕!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오늘은 그림일기를 해볼게요. 오랜만에 그림일기해요. 후후 어 그림 이거는 글씨 알죠? 글씨 먼저 읽어드릴게요. 교회를 갔다.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. 그리고 기도를 했다. 헌세님이 말씀을 읽어주었다. 읽어주었다. 그리고 집으로 갔다. 어 이거 누나가 이거 그림 그려줬어요. 이 붓펜으로 한 건 연수가 쓴 거고 이 연필로 한 건 누나가 다 써줬어요. 얘 누나 제가 완전 잘 그리죠. 완전 잘 그려요 누나 완전 잘 그려서 깜짝 오우 이거 글씨 보세요. 다섯 개 다섯 개 이거 알려줄게요. 이거는 교회로 갈 때 이거는 찬양 이거는 기도 이거는 어 어 선생님이 말씀 알려주는 거 이거는 어 집으로 가는 거예요. 알겠죠 봐봐요 이거 버스 알죠? 사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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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저거요. 그리고 또 이건 저거요. 그리고 또 이건 연수야 연수 그리고 또 이건 선생님이에요. 이거 버스 이제 알겠죠? 이제 그림이 이제까지 보여드립니다. 이제 끝 이제는 오븐이 오엑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오엑스 하고싶은 사람 아유아유 아유아유 어 네 하겠습니다. 어 뭐라 오엑스 퀴즈 어 오늘의 퀴즈를 많이 꺼십니다. 해보겠습니다. 호호 먼저 학교를 갔다 1 2 3 4 5 6 5 5 5 어 정답은 엑스 였습니다. 엑스 그리고 또 교회를 교회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먼저 했다. 1 2 3 4 5 5 6 6 아니다. 또 어떻게 했죠? 오엑스 맞 정답은 네 촬영 먼저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교회에 교회에 교회가 또 1 1 2 3 4 5 오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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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교회에서 먼저 기도를 오엑스 체중을 했다. 1 2 3 4 5 오엑스 정답은 정답은 뭐였지? 음 정답은 였습니다.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씀을 비밀로 있다. 1 1 3 4 5 5 5 5 6 6 7 비밀로 하지 않았어요. 오늘이 이만큼 오늘이 예산을 체계해봤는데 아니 그림이긴 해봤는데 어땠어요? 사있나요? 기름아 다음에 또 봐요. 빠빠이